이스라엘에게 전달된 정보에 의하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는 이란을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군 이 같은 움직임이 전면전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저지할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이란에게도 전쟁의 개입을 막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을 처리하는 동시에 전쟁이 더 확대된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에프는 화요일 정오쯤 레바논 베이루트 다하 지역에서 표적 공격을 가해 아부 무사로 알려진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수장인 이브라인 후베시를 제거하고 그와 함께한 참모들도 제거했다고 아이디에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이디에프에 따르면 후베시는 수년에 걸쳐 정밀 미사일 부대를 포함하여 헤즈볼라의 다양한 미사일 부대를 지휘했으며 그는 미사일 분야의 센터 역할이었습니다. 사망 후 약 11시간 후에 헤즈볼라는 베이루트에서 아이디에프 공격으로 후베시가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텔라비브, 구시단, 네타냐, 샤론의 여러 정착지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로켓은 텔라비브 공중에서 다윗의 물멧돌 대공 무사일에 의해 요격되었습니다. 이 헤즈볼라의 공격은 아이디에프가 레바논을 공격한지 몇 시간 후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구시단과 샤론 정착지에 경보가 울린 것은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중앙으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의 한계선을 넘은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그러한 시도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 공격은 이스라엘을 넘어줍니다.